한글자막 by 한효정 늦게 타지 만나고 들어왔지 작은 장까지도 똑똑하고 전화해준지 왜 왜 왜 왜 왜 왜 더 다시 보고 싶어지는 건데 제 맘태로 와도 난 걸려 그래서 빨리 만났죠 바바바바바밤 예전엔 더 돌아가고 싶지 않아 1, 2, 3, 4 책으로 글씨로 안 모았던 해피 강아지 이름인 줄 알았던 해피 이제야 알 것 같아 또 꽃노래 나오네요 넌 알아 말이지만 알았던 해피 나랑은 상관없는 말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남들이 보고 내가 정말이 변한 대로 내 친구들 어때 이쁘지? 멋지다고 해주면 이쁘지? 나 요즘 많이 먹지 어디 가도 왜 이렇게 자신이 없지? 어떡해 어저께 엄마가 내가 길을 노자가 져서 버렸대 너 분장해줬어 내 담만 하면 돼 생각할 필요 없어 내 담만 하면 돼 몰라 아 아 아 몰라 지금처럼 관심을 가졌죠 편함을 나고 싶다 알았죠? 그나마 귀엽게 봐줘요 내가 더 잘 해물게요 빠바바바밤 예전엔 더 돌아가보지 않아 1, 2, 3, 4 책으로 글씨로 안 모았던 해피 강아지 이름인 줄 알았던 해피 이제야 알 것 같아 2, 3, 3 적군 노래 나오네요 다른 나랑 말인 줄 봐 너렀던 해피 나랑은 상관없는 말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2, 3, 4 남들이 보고 내가 정말이 변한 대로